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오늘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린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